사무라이 결투 이벤트라고 사무라이 분장을 한 거고요 거의 그러면 도쿠가와? 네 맞아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 희망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다 아니다 이게 돌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얘들아? 무슨 소원 빌었냐고? 그냥 절만 했어 가볼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말대로 토끼 알죠 여기 토끼 토끼 여기로 해서 지나갈게요 막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면 저주 걸리냐고 하는데 폐가해서 하룻밤 자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그러니까 저런 거 하려면 품죽을 시켜야 돼 오케이? 형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산 갈매기님이 별풍선 100개를 출몰했습니다 이게 뭐야 부산 갈매기 형님 능력 있으면서 일부러 여캠 줄이려고 저 안주고 여캠 여캠 코카인 보려고 일부러 남캠도 코카인 할 수 있어요 남캠도 남캠도 코카인 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옆관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리지모레 관리 분이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좋은 곳 괜찮은 곳 좀 있을까요? 어차피 옆관이나 레스토랑 오목 가는 거니까 사실 선에 넘어가지고 전망대 한번 가봐 뒤에 거기에 디니엘하우스까지 갈수록 들어가봤습니다 괜찮죠? 네 아 허락 맞다왔자 얘들아 왜냐면 거기서 전망대가 진짜 이쁘게 보이더라고 엘피바하고 여권의 레스토랑하고 네 숙관하고 조금 이따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숍 건너편에 다리를 건너서 이리 올라가면 됩니다 엘피면 그 엘피판? 네 음악 듣고 하는 곳이에요 현대음악은 없지 잠깐 이제 HOT?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까지 엘피판이 있는 엘피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경치를 볼게요 저를 보는 것보다 경치를 볼 수 있는 게 더 낫겠죠? 앞에 계신 분은 관리인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그 인력 거로 뭔말까? 의석 씨 저랑 합판 하자는 건가? 안녕하세요 뭔말까? 크게 말하면 안 되겠네 크게 말하면 안 되겠어 나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가볼게요 여러분들 엘피 판 돌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비결을 돌아가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도대체 가능해? 마이클 잭슨 얘들아 마이클 잭슨 한번 가자 빌리지 않는다는 거? 나쁘지 않대? 이만큼 보여드릴게요 하체가 안 보였다고요? 하체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춤 다 췄어요 저 힘들어요 500개만 주세요 500개 내려갈게요 내려가는 게 정사봐야 야 정말 껍질이야 밥 먹는 곳이야 밥 먹는 곳 이따가 밥 여기서 먹자 얘들아 약했는데 뭐 했다고 그렇게 힘드냐 이거 뭐지 얘들아? 야 이거 뭐냐 얘들아 여깄다 나와있다 퀴즈맥 카미의 정성을 보기에 복전환과 애플 돈을 맞힌다 돈을 맞힌다고? 갑시다 이거 봐봐 얘들아 굴뚝 있는데 여기 비달리는 거잖아 이제 인력 거랑 같이 우와 무장했다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 이거 유튜브 돼요? 뭐예요? 어떤 분장하신 거예요 얘들아? 아 이거 사무라이 결제 이벤트라고 사무라이 분장을 한 거고요 거의 그러면 도쿠가와? 아 네 맞아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일본 장군에 대해서 일본 장군 세 분은 얘기해라 쓰리 투 원 그냥 분장만 한 걸로 갑자기 분장을 하신 게 이제 컨셉에 맞춰서 돌아다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주시에 사무라이 결제 이벤트라고 게임을 통해서 승인분한테 꽤 5천 원짜리 코인을 드는 행사가 있어요 5천 원짜리 비트코인이네 네 맞아요 어 비트코인이요? 코인은 어떤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너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처럼 생긴 코인이 있어요 그 코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전체 상장에서 5천 원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면 정말 유리하게 해주세요 한 명 더! 열심히 쳐 열심히 쳐 주식의 중앙광장 탑 앞에서 사무라이 그 말을 계속 시작합니다 너 언제 시작해 언제 시작해? 야 이거 설명이나 보자 얘들아 여기서 아까 설명했잖아 리즈미리 콩쿠르 등 다양한 이벤트에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코인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안 돼? 마스크 썼으니까 촬영까지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안내원분에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촬영하고 싶었어요 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전 어떻게 생각해요? 미인이라니깐요? 아 죄송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거의 억지로 이렇게 말해라 극으로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스무살이요 진짜요? 저 몇 살인 거 같아요? 스물다섯 살 아우 스물다섯 살! 완전 맞아요 새벽 다섯 시에요 내가 봤냐? 25살 얘들아? 아하하하하하 2분 남았대 2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가 먼저 아나운선 목소리에요 안녕하세요 키오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하셨죠? 예전에 낚시 방송할 때 아... 키오님 하자마자 또 내가 욕했나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잔 나나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숭어를 숭어인가 숭어인가 그거를 그때 그때 본 거 같죠? 제가 그때 먼저 말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말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도화질이 되어있어서 일반화질이 되어있어요 일반화질은 안 터져요 아우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하나 사주세요 네 그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었습니다 파라는 해 파라는 해 파라는 해 김홍해가 여기서 살 수 있어 한옥 마을처럼 그런 느낌 게임은 묵기바 통참참으로 진행이 아 재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저거 좀 비출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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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줄 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번 나와주시고요. 저희 3.3으로 진행하실게요. 설렌 만의, 아예 H 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만의 님이 별풍선 3만 개를 선물하셨습니다. 3만 개 고맙다. 야 얘들아 그만 줘라 이제. 괜찮다 이제 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kı가 줄 서주시면 되시고요. 쥐는 다시 줄 서야 돼? bj은니 님이 별풍선 10만 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버무리 씨. 아! 아! 우리 희망이시죠? 야 희망했다! 아인다! 미안하다 얘들아 혹시 BJ의 명이 어떻게 되세요? BJ마츄링입니다 시청자가 엄청 많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소개해주세요 아 저 BJ 휘온입니다 알 사람 알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티바야 솔직히 말해서 야 옷 참 못 받아요 어떠인가요? 우리가 어? 돈이 없이 가운 거 사이잖아요 얘들아 어?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별풍이 더 중요해 장작을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아 안에 불 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오묵이랑 체스를 이렇게 두시네요 이런 데도 있고 오묵이랑 따뜻하고 좋다 저 땜에 지옥 불편하시죠? 제가 나갈 때가 아니요 좀 봐서 있을게요 그래도 커플 분이신데 이건 아니지 얘들아 그치? 야 보여줬으면 됐어 여기까지야 저분 또 저거네 저분 저분 가? 딴딴딴딴딴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BJ명이? 저 BJ4 몇 살인데요? 저 29살 아 그래요? 저게... 미인이라고 많이 안 들어보셨죠? 아니지 그쵸 그러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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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이라고 많이 들으시는 거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의상이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자꾸 입으신 거 다른 분들 몇몇 분이 보이신데 아 거기서 빌릴 수 있어요 공짜예요? 아니요 돈 내고 얼마? 3만원 3만원 내고 빌려서 입으신 거예요? 컨셉을 위해서? 네 대단하다 대단해 얘들아 진짜 대단하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와 통을 잘 보세요 통을 예쁘지 않게 봅니다 와 실패하시는데? 여기도 들어가도 돼요? 돼요? 네 여기도 여러분들 물어보면 와 진짜 따뜻해 여기가 와 여러분들 이제 다 간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 아슬하지 오랜만에 온다 안녕하세요 아우 좀 받아야죠? 비춰도 돼요 또? 언제부터 여기서 있으셨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아까부터 사회로 제가 사회를 잘 보시는데 진짜 놀랐어요 저 20살인데 이렇게까지 강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커피를 저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농담해요 안 돼요? 아유 한국 분이신데 20살인데 제가 예쁘셔서 저 비제이 휘온인데 유튜브 한번 구독해주시고 아프리카 방송 나머지 놀러와주시면 감사해요 많이 알려줬거든요 오늘 이후로 사회자 아닌가요? 뭐 하시는 분들이요? 이후로? 설거지로 맥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까 마이크를 들고 막 아우 열심히 여러 말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도 인사들이 싸우는데 멘트를 다 외워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터뷰인 되세요? 터뷰인?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나슬이 나슬이 이거 이게 마스크를 써서 이게 마스크라는 게 네 일본인이에요 아 일본인이에요 아 일본인이에요 양인이 우카부 이거 몰라요? 치키노키 시대 시대 이거 시대가 몇 살이세요? 아니 저격을 하시네 몇 살이세요? 몇 살이시길래? 98년생이에요 아 98년생? 비슷하네 저희 욕산을 구경하실 수 있는 기회를 구경하시면 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욕을? 갑시다 아 저기 나츄링님 네 아무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놨어요 아 진짜요? 어쩐지 고양이 상이시네요 아 고양이 상이요 여기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쟤는 두부에요 두부 마스크 마시고 비엠트로만 발라두세요 어 여기다 얼굴 비비면 그러면 얼굴이 나가겠네요 나 진짜 얼굴이 나갈 건데 여기 누우려고 했는데 일본은 원래 좀 신고 들어가면 눈하고도 불한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한 하룻밤 묻고 이제 아 여기는 그 욕실이구나 수사정도빠 네 맞습니다 오늘 기분 좋다 오늘 혹시 방금 몇 년차? 저 9년이요 9년차? 9년차? 9년이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act 30일 후 기분 EVERYONE 摔 optimum 뚜껑 brows 해뺏 fij